한글자막 by 한효정 만족한 시간이 너랑 설레이지만 하루 종일 반복하는 반통까지 사소하게 살이 놓아봐 어떤 말로 풀어야 하는지 익숙한 탓인지 조금은 지겹기도 해 혼자인 시간이 가끔은 그립기부만 하루 종일 궁금하다 너랑 아무도 더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에 안을 쌓아 널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왜 바쁘는 새 속에 내 생각 같은 걸 하지 않지 난 널 사랑했던 걸 후회하지 않는 줄 끝이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널 아닌지 신중하겠어 널 마지막이 전하는 말 안달라서 왜 이렇게 부른 건지 생각보다 널 쉽게 잊혀질 거라면서 왜 함께한 날들이 떠오르는지 너 어떻게 지내는 건지 너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쁘는 새 속에 내 생각 같은 걸 하지 않는지 나 맘에 사랑했던 걸 후회하지 않는지 끝이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거라 사실 잠시 부린 걸 알고도 잊지 않아 왈터로 맘에 사랑하는 걸 뭐 너 지금 만날 수 있을까 함께하는 그날 맘에 누구만 우기해가 거짓매처럼 지워지게 더 매너할 수 없는 마지막을 보내는 너의 끝이니 돌아선 지금도 지워지지 않아 그때의 너는 어떤 마음이 오직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곡은 노을의 너는 어땠을까 하셨습니다. 노래 좀 하시네요. 제가 좋아하는 곡은 팔팔한 건강 88점이었습니다. 아무튼 항상 팔팔할 수 없지만 건강을 조심하시고 팔팔하는 건강이 좋겠습니다.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. 10초 곡을 언제나 하기로 했습니다. 사랑, 건강, 행복, 선교체, 굿나잇, 무서운 저녁 시원하게 기분 좋지, 숙면 잘 취하고 건강 유의하시고 잘 챙기십시오. 건강하십시오.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. 팍팍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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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